안녕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스카프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프의 리더 사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보컬 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제니입니다 네 부천시민 여러분 만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천에 이렇게 책 또 선포식 및 붓 콘서트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천에서도 첫 스타트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이렇게 부천시민 여러분들이 책에 관해서 그리고 책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더욱 더 커져서 이런 행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스카프고요 이제 곧 2집 미니앨범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로맨스 소설과 좀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저희 두 번째 곡인 My Love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